이관의 마지막 히믹은 18줄에 등장합니다. 맵이 전반적으로 좁아지며 맵의 바깥에서 총 3번의 웨이브가 중앙으로 물려옵니다. 첫 번째 웨이브입니다. 많은 수의 쫄몹이 생성되며 하늘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전 장판이 떨어집니다. 어그로가 구석으로 튀면 잡기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앙에 모여서 어그로를 한 곳으로 뭉치는 게 권정됩니다. 감전된 사람이 있다면 서로 성부를 써서 즉각 풀어줍니다. 두 번째 웨이브입니다. 4마리의 시드 몬스터가 생성됩니다. 쫄몹들의 데미지가 생각보다 아프기 때문에 서폿의 각성기를 가만히 주는 게 권정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전 장판을 피하면서 어그로를 최대한 중앙으로 모아 잡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웨이브입니다. 두 마리의 용이 스폰되며 한 마리의 용은 가만히 서서 랜덤 어걸자를 향해 레이저 공격을 하고 나머지 용은 다른 랜덤 어걸자를 향해 카운터를 사용합니다. 주어진 시간대에 이 세 개의 웨이브를 모두 클리어하면 기믹이 종료됩니다. 기믹에서 중요한 점은 세 번째 웨이브에서 카운터를 치지 말고 일부러 중앙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에스더 실리안을 사용해 두 마리의 용을 동시에 맞추지 않으면 8인 생존 기준으로도 질 부족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스가 카운터를 사용할 때 직접 피하지 않고 피면길을 사용해 몸으로 막으면 보스가 돌진을 하다가 멈추는데 카운터를 몸으로 막은 판정이 나면 거리가 충분해 보여도 실리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몸으로 막지 말고 직접 움직여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웨이브를 클리어하면 보스는 잠깐의 딜타임을 줍니다. 만약 기믹이 실패했을 경우 전 랩에 직사급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이 데미지는 하얀색 폭발에 일렁일 때 시정을 사용하여 넘길 수 있습니다.